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환사체 두 번째 시간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는데요. 표면이자율은 매년 지급받는 이자고 만기보장수익률은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았으면 보장되는 수익률입니다.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면이자율이 한 4% 정도 되고요. 만기보장수익률이 한 6%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회사채권 일반적인 회사채권은 한 10%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.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. 자 만기가 3년짜리 전환사체인데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표면이자율은 매년 4% 준다 그랬죠.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이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대. 그러면 여기에 4% 줘요. 근데 만약에 2년이 지나도 전환하지 않았어요 주식으로. 그럼 또 여기 4% 줘야 돼.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했으면 더 이상 안 줘도 되겠지만 그죠? 3년이 지나도 3년째 되면 만기에 4%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자 그런데 만기보장수익률은 뭐냐면 매년 4%밖에 안 준다고? 야 지금 회사 다른 데는 10% 준데 너 4%밖에 안 줘? 라고 하면 안 살 수도 있으니까 야 내가 매년 주식으로 안 바꾸면 4% 표면이자율을 주지만 마지막엔 그동안 안 줬던 거까지 다 몰아서 이날 줄 테니까 최소한 6% 내가 보장해 줄게. 그러니까 좀 사! 라는 게 바로 만기보장수익률입니다. 이해가 잘 안 가죠. 그죠? 얼핏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걸 알아요. 자 다시 표면이자율은 매년 지급되는 이자인데 그죠? 이 만기보장수익률은 요거보다 더 높아서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. 언제까지? 만기까지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 안 하고 들고 있다면.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. 자 봐봐요. 이게 뭐 다른 거 다 뭐 공시로 나오겠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백만 원어치 샀어. 이거 만기가 삼 년이죠. 표면 이자율 사 프로 만기보장수익률이 육 프로일 때 보세요. 자 표면 이자율이 사 프로니까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을 끝까지 안 한다고 치면 사만 원 사만 원 사만 원 백만 원의 사 프로를 줘야 되죠.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. 이거면 안 되고 6%를 보장해 줘야 된다며. 그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2만 원 하고 그리고 이전에 보장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4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1년째 2년째 만기 되는 날에 2만 원까지 다 줘야 돼. 근데 이거를 그냥 2만 원 줘서 6만 원 주면 되느냐. 그건 아니겠죠.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요 6% 복리이자까지 쳐가지고 줘야지. 그래야지 투자자에게 공평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. 그렇죠. 여기에 있는 거 복리이자. 여기에 있는 2만 원 복리이자에서 마지막 날에는 요거의 합계액과 그 다음에 요 원금 있죠. 원금까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. 그래서 표면 이자율이랑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내용. 그 내용이 전환사체에서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자율이 공부할 때 상당히 좀 까다로워해요. 왜냐하면 처음에 경제학 좀 보려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뭐부터 나와? 이자율 어쩌고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어쩌다는 등 뭐 또 채권금리는 또 뭐고 수익률에다가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. 되게 좀 이자율이 좀 여러 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복잡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두 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좀 이 전환사체를 발행할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재밌었죠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